자,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같은 도안인데 실에 따라서 차이점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두개는 수세미 실, 아무래도 좀 더 풍성하게 나오죠. 그리고 이거는 로미오 실 한겹으로 짠 거구요. 요거는 줄리엣 실 두겹으로 짠 거에요. 그러니까 로미오보다 살짝 두껍게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영상 뒷부분에 마무리하는 방법이 나올 텐데 이거는 와이어에다가 플로랄 테이프를 감아서 한 거고 이거는 나무젓가락에다가 실을 이렇게 뺑뺑 감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에요.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어제를 준비해서 진행하시면 될 거 같아요. 네, 그러면은 초보자도 왕초보자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 쉽고 이쁘게 만들 수 있는 카네이션 만들기 한번 배워보러 갈게요. 뜻인 친구들 안녕! 아, 네네. 이제 또 이제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5월달이 이제 또 다가오잖아요. 그래서 카네이션을 준비해 봤습니다. 제가 이미 제 채널에 여러가지 버전의 카네이션을 올려놨는데 뜻인 카네이션 검색하시면은 브로찌나 수세미 등 제가 올려놓은 다른 버전들의 카네이션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. 오늘은 요렇게 한 송이 혹은 또 이제 병솔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요런 형태의 카네이션을 준비해 봤어요. 여러 송이 떠가지고 이렇게 꽃병에 꽂아놓던지 아니면은 그 다발로 만들어도 이쁘겠죠? 참고로 이 아래에 요거는 꽃대는 그거 모자에 사용하는 그 와이어 있잖아요. 모자에 사용하는 요거 와이어랑 그리고 그거 꽃꽂이 같은 거 할 때 쓰는 그 꽃 테이프, 플로랄 테이프를 사용했어요.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없으시면은 혹은 또 병솔로 사용하실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럴 땐 이런 식으로 나무젓가락이나 단단한 작대기에다가 실을 감아서 실은 뭐 취향에 따라 안 감으셔도 되겠죠? 그렇게 하셔도 된다. 이렇게 잎사귀를 떠서 이렇게 밑에 붙여주시는 것도 뭐 나름의 취향대로 괜찮을 거예요. 잎사귀도 뜨신 잎사귀 검색하시면은 요거 뜨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.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요거를 옆으로 치워놓고 한번 초보자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천천히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영상에 사용할 실은 로미오 실과 코바늘 6호를 사용할 거고요. 지금 로미오로 뜨면 이런 느낌으로 나올 것이고 이거는 수세미 실, 촉촉 수세미 실, 코바늘은 마찬가지로 6호를 사용했어요. 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꽃 받침이 될 색상의 실로 이렇게 첫 코를 매직 링으로 만들어서 요래 해주고 그 다음에 사실 기둥을 하나 하고 둘 그 다음에 긴뜨기를 여기 매직 링 자리에다가 긴뜨기를 매직 링 자리에다가 일곱 개를 해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긴뜨기는 바늘에 한번 감고 이렇게 이렇게 걸고 뺀 다음에 이렇게 세 줄이 생겼을 때 이 세 줄을 한꺼번에 걸고 쭈르륵 빼는 게 긴뜨기죠. 지금 긴뜨기 두 개 있습니다. 자 일곱 개를 맞이해 볼게요.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자 일곱을 할 건데 잠시만요. 일곱을 할 건데 여기 이 실 있잖아요. 매직 링에 당기는 이 실은 앞쪽으로 빼놓고 앞쪽으로 빼놓고 해주도록 할게요. 일곱 그 다음에 자 이거 꽉 당기지 마세요. 그냥 열린 채로 일단 둘 겁니다. 자 그 다음에 첫 번째, 두 번째 층 타고 쪼르륵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 해서 1층 완료 했으면 2층은 사슬 기둥을 하나 올리고 빼뜨기 했던 자리 여기서부터 빼뜨기 했던 자리 여기서부터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일곱 개를 해줄 거에요.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일곱 했으면 그 다음에 또 첫 번째, 두 번째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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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사슬 기둥 여기다가 빼뜨기 해서 2층 완료 여섯 여덟 여섯 하나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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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이번 층에는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, 하나 둘 이 패턴으로 쭉 한 바퀴를 돌려줄게요 한길긴뜨기는 바늘에 이렇게 감아서 여기다가 일단 시작점은 여기 빼뜨기 했던 요 자리죠 자 여기다가 감아서 걸고 뺀 다음에 세 줄 중에 두 줄만 먼저 빼고 그리고 다시 두 줄을 빼고 요게 한길긴뜨기 하나 한 다음에 둘 할 때는 같은 코에다 둘 하라는 거에요 이렇게 하나 하고 방금 이 코에다 하나를 더하면 코 늘림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 하나 둘 패턴을 반복해 가지고 쭉 마저 한 바퀴를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마지막 둘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를 하나 하고 그리고 처음 사슬기둥이 올라와 있는 요거 사슬기둥 아래에다가 사슬기둥의 베이스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더해 주면은 사슬기둥 포함해서 어 코 늘림 자리가 되게 되는 거죠 두 코가 그리고 첫번째 두 번째 기둥 타고 쪼르르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 해서 3층 꽃받침 완료 했으면 그 다음은 꽃에 사용할 색상의 실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꽃을 시작할 거에요 자 요렇게 영상에서는 저는 이렇게 살구색 같은 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뒤에다 놓고 일단 색상을 바꿔 준 다음에 기존의 녹색은 타이트하게 당겨 줄 거에요 그리고 여기 사슬기둥이 빼뜨기 했던 뒷코죠 사슬기둥이 올라와 있는 여기 바로 아래에다가 짧은뜨기를 살짝 느슨하게 느슨하게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 사슬을 이렇게 하나 해서 기둥을 올려 줄 거에요 그리고 나서는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이 실드는 감싸면서 자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한 바퀴를 돌려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이 실드는 감싸면서 여기 방금 연결한 이 실은 그냥 적당히 몇 코 감싸고 이렇게 빼 주시면 되구요 이 녹색 실은 끝까지 한 바퀴를 다 돌리는 동안 끝까지 감싸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쭉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여기 기둥을 올리고 나서 한길긴뜨기를 열 하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기둥 포함하면 총 열두 코가 되는거죠 그리고 이 실은 앞쪽으로 빼놓고 나중에 마무리 하기가 쉽도록 앞쪽으로 빼놓고 이렇게 첫번째 두번째 쭈루룩 타고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꽃받침에 이 실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마무리 할 때 혹시 모르니까 요정도 남겨 두도록 하고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층은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를 올리고 두길긴뜨기를 두길긴뜨기는 바늘에 두번을 감고 그 다음에 여기 빼뜨기 있던 이 자리에다가 넣고 뺀 다음에 이렇게 네 줄이 걸려 있으면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빼는 거예요 두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코에 두길긴뜨기를 하나 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코에 두길긴뜨기를 하나 했으면 그 다음엔 사슬을 하나 둘 셋 하고 같은 코에다가 빼뜨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단은 꽃잎의 베이스가 될 부분이니까 하나가 완성됐죠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올린 다음에 다음 코에다가 여기 두길긴뜨기를 하나 해주고 사슬을 하나 해주고 다시 두길긴뜨기를 하나 해주고 사슬을 하나 하고 다시 두길긴뜨기를 하나 해주면은 두길긴뜨기 두길긴뜨기가 세 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사슬을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다시 같은 코에다가 빼뜨기 빼뜨기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또 이제 다음 코에다가 다음 다음 꽃잎의 베이스를 해줘야죠 사슬 하나 둘 셋 하고 두길긴뜨기 사슬 두길긴뜨기 사슬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한 바퀴를 돌려볼게요 지금 이게 아래가 12코 였기 때문에 이 꽃잎도 총 12개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쭉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자 지금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두길긴뜨기를 하나 하고 사슬 하나 하고 두길을 여기다가 하나 했으면 사슬을 하나 둘 셋 하고 여기다가 빼뜨기 해서 꽃잎의 베이스를 요렇게 마무리를 했으면은 자 이제 어 여기 여기 꽃잎 같은 거 있잖아요 요게 12개가 나오면은 제대로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층 다음 층이 마지막 층이거든요 참고로 여기서 다른 실로 배색을 하고 넘어가면은 이렇게 어 투톤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냥 단색으로 쭉 진행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다음 층에 요렇게 돌리는 거 올록볼록한 얘네들을 돌릴 건데 여기서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배색을 하셔도 되고 어 단색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배색을 하실 거라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새로운 실을 가져와서 이렇게 실을 바꿔주고 기존의 실은 타이트하게 당기고 그 다음에 이 실을 감싸면서 이제 진행하면 되거든요 진행하면 되거든요 지금 감싸면서 요렇게 여기 첫 번째 기둥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빼뜨기 이 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신대요 그런데 저는 영상에서는 어 배색을 하지 않도록 할 거라서 자 배색하실 분들은 방금 하신대로 빼뜨기 하고 어 대기를 하시면 되고요 단색으로 저는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자 단색으로 진행하실 거면 바로 이 상태에서 다음 코 그러니까 여기 기둥을 감싸면서 빼뜨기 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둥을 감싸면서 빼뜨기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사슬 기둥을 타고 이제 빼뜨기를 하나 했으면 사슬을 하나 둘 셋 하고 다시 이 사슬 을 감싸면서 빼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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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또 사슬을 하나 둘 셋 하고 이번에는 여기 여기 위에 코 있잖아요 여기 한길긴뜨기 쭈루룩 요 위에 코 여기다가 빼뜨기 자 이쪽에 볼록볼록한게 지금 두개가 생겼죠 그러면 사슬을 하나 둘 셋 하고 다음 기둥 기둥을 건너뛰고 여기다가 빼뜨기를 하나 해주고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셋 하고 여기 기둥 위에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나 해주고 계속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사슬을 하나 둘 셋 하고 기둥을 건너뛰고 빼뜨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슬을 하나 둘 셋 하고 여기 기둥 위에 요 코에다가 빼뜨기 그러면 사슬 하나 둘 셋 하고 그 다음엔 또 여기 기둥을 건너뛰고 여기다 마지막 여기다 빼뜨기를 해야겠죠 사슬 하나 둘 셋 하고 또 이 사슬 기둥을 타고 내려가면서 감싸면서 빼뜨기 그리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하고 마지막 한 번 더 여기다가 같은 기둥에다가 빼뜨기 해주면은 카네이션 카네이션의 꽃잎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다음 꽃잎으로 넘어가는 거죠 다음 꽃잎으로 이렇게 바로 다음 사슬 기둥 다음 꽃잎의 첫 번째 사슬 기둥을 감싸면서 빼뜨기를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반복 사슬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사슬에다가 빼뜨기 하나 둘 셋 하고 여기 위에 코에다가 빼뜨기 자 이렇게 사슬 하나 둘 셋 기둥 건너서 자 이렇게 기둥 건너서 빼뜨기 하고 하나 둘 셋 여기 기둥에 이 코에다가 빼뜨기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총 전체 12개의 꽃잎을 마저 다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사슬 하나 둘 셋 해서 마저 끝까지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패턴이 어렵지는 않은데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서 돌려야 되는 면적이 넓어서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셋 하고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둘 셋 하고 요래 자 그러면 또 이제 다음 코로 빼뜨기로 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마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빼뜨기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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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으면은 뭐 여기다가 빼뜨기를 하셔도 되는데 여기 아래 코에다가 자 여기 아래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셔서 마무리 하셔도 되는데 저는 빼뜨기를 하지 않고 실을 잘라서 쭉 끌어올린 다음에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 줄게요 조금 깔끔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수세미 실로 뜨고 있다면 그냥 빼뜨기 하셔도 티 안나니까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일반 실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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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있는 쏙 들어간 여기다가 쭉 빼서 이 실이 나와있는 이 코로 이렇게 이 실이 나온 코로 그대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뒤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코 모양을 좀 잡아줘야지 자 이렇게 그리고 이 뒤에서 이 뒤쪽에서 이 실은 적당히 숨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넣어서 숨겨주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음 일단은 여기까지 냅두고 어 그거 뭐지 어 아직 좀 마무리 안 됐잖아요 꽃은 일단 다 뜨긴 한 거예요 이제 이 위에 모양만 좀 잡아주면 되는데 진행하기 전에 꽃대를 어 달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꽃대부터 잠깐 진행하고 이거 꽃은 나머지 마무리를 해 볼 거예요 와이어는 그 원하는 꽃대 길이의 한 두 배 두 배 플러스 알파 정도로 하시면 돼요 두 배 하고 조금 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뭐 한 요거 요정도 선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면 요런 느낌이겠죠 대충 대충 그냥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잘라 줄 거예요 잘 포갠 다음에 꼬아 줄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 쫑쫑하게 한번 꼬아 보도록 할게요 요런 느낌 이렇게 꼬아 쓰면은 그 다음엔 요 여기 요 이 부분 말고 이쪽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요렇게 어 끝부분을 살짝 접어 주고 그리고 준비를 해 놓았던 어 플로럴 테이프로 이 와이어를 감싸 줄 거예요 어딨지 자 이렇게 이쪽부터 방금 접어 와이어를 접은 이 부분부터 감싸 줄 겁니다 자 이렇게 감으면서 자 요렇게 요렇게 감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뱅글뱅글 뱅글 이렇게 끝까지 왔으면은 이렇게 반쯤 테이프에 반쯤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왔다가 요쯤에서 이렇게 접어 주고 접어 주면서 이제 반대쪽으로 역순으로 이렇게 또 이제 쭉 감아 줄 거예요 참 쉽죠 와 재미있다 말씀하셨다 말씀드렸다시피 와이어가 없으면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 이라든지 뭐 어떤 작대기 같은 거를 해도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요까지 왔으면 잘라 주고 잘라서 이렇게 끝까지 말아주면 되죠 짜잔 꽃대 완성 그러면은 얘를 요기요기 제가 이거를 오므려 놓지를 않았었잖아요 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에요 요렇게 꽃대를 요렇게 쭉 넣어주고 위가 반을 접어서 볼록하게 만들어놨었기 때문에 넣은 다음에 꽉 조여주면 풀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래도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거를 위해서 이 아랫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돌려줘서 짱짱하게 만들어주고 자르고 그 다음에 음 이제 요기요기 꽃 그거 받침 윗부분에 녹색을 감싸면서 떴었잖아요 이 실도 돗바늘에 꿰서 자 여기 경계선 부분을 그러니까 살짝 당겨주면 이게 좀 쪼여지잖아요 살짝 조이잖아요 한바퀴 더 감아줘 볼 거예요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이렇게 한바퀴만 감아져 있는 상태에서 자르면 실이 풀리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더 통과를 시켜주면서 모양을 잡아줄 겁니다 자 실을 남겨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꽉 당겨줘도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그건 취향이던데 이렇게 요런 볼록한 느낌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위에서 봤을 때도 음 깔끔하게 어 뭐랄까 녹색 부분이 안 보이게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요렇게 한 다음에 적당히 뭐 안쪽으로 숨겨서 잘라 주시고 자 와 어 일반실 카네이션도 괜찮네요 잘 나왔다 여기서 이제 뭐 사실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내추럴하게 그냥 냅두셔도 취향에 따라 괜찮을 거예요 음 근데 이거를 좀 더 좀 모양을 잡아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어 요렇게 위쪽에서 보고 어 요런 식으로 좀 오므린 다음에 이 안쪽에 남겼던 실들을 이용해서나 혹은 그냥 새로 실을 끊어와 가지고 몇 번 뭐랄까 이렇게 엮어 주고 자르셔도 돼요 어 일단은 지금 제가 이 가운데 실들은 좀 짧게 남긴 감이 있어서 그냥 일단은 잘라 줘보도록 하구요 어 길게 남기셨다면 그 실로 마지막에 그거 숨겨주고 그니까 찝어주고 어 자르셔도 돼요 어 참고로 지금 보시면 요거 빨간색은 그렇게 가운데를 좀 찝어준 거구요 어 지금 나머지 애들은 가운데를 가운데를 딱히 찝어주지 않고 이렇게 모양만 잡아줬어요 근데 수세미 실들은 약간 힘이 있다 보니까 살짝 대충만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잡아줘도 그게 좀 유지가 돼 있는 반면 일반 실은 그게 또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요렇게 놔두셔도 되지만 어 조금 그래도 좀 얘네들이 모여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은 요렇게 대충 모양을 잡은 다음에 요렇게 어 약간 안쪽으로 와 있는 애들 요렇게 그냥 적당히 대충 요런 식으로만 어 집어 줘도 너무 막 디테일하게 막 집을 필요는 없을 거구요 그냥 적당히 안쪽에 아래쪽 안쪽을 조금씩 훑어 가면서 몇 군데만 해줘도 되구요 이거 취향에 따라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그 각자의 모양대로 다 뭐 나름의 개성 있고 매력 있는 카네이션이 나오더라구요 자 요런 식으로 당겨 보고 이쪽도 좀 올라왔으면 좋겠으니까 여기도 하나는 살짝 걸어주고 뭐 요 정도만 해줘도 되겠다 한 다음에 그냥 이 두 실을 너무 길게 남겼네 자 이 두 실을 이렇게 감아서 어 땡겨주고 어 보기 좋게 모이면은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 풀리지 않게 묶어 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남은 이 실은 그냥 안 속으로 쑥 넣어서 어 마무리를 해주시면 요런 식으로 그냥 안으로 쑥 넣어서 쭉 땡겼다가 잘라주면은 이렇게 카네이션 완성 마지막에 제가 모양을 대충 잡았는데 어 요렇게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에요 어떻게 색상이 지금 일반 실로 뜬 요 살색도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음달 5월달에 다가오는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등을 이제 미리 준비하는 느낌으로다가 카네이션을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일반 실로 만들어서 이제 선물용으로 해도 좋을 것 같구요 와이어 와 테이프 대신에 이렇게 나무젓가락에다가 실을 이 실을 감아서 이렇게 대를 만들어도 통일감 있고 이쁘죠 이렇게 만드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수세미 실로 떠도 약간 볼륨감이 있고 이쁘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배색도 이쁘구요 병솔로도 좋겠죠 아 네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카네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 네네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뜨신 친구들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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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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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